실험 같은 팁을 하나 하는 게 남았습니다. 베이스가 콩이라면 이거 빙수처럼 먹어도 되지 않겠느냐? 아예 팥 올리고 그래서 콩빙수 한번 해 보자, 이겁니다. 콩빙수? 뭐야? 오! 이렇게 아예 오! 아, 콩국수를 다 안 시킨 거구나. 그럼 나 이거 한 입만하게 생겼네? 오가 아니라 이게 나 이거 콩국수를 먹었어야 되는데. 맞대? 큰일 났네? 망했네? 빙수에다가 미숫가루 뿌리는 게 너무 좋더라고. 국내 최초, 세계 최초 팁이네. 형 이거 맛있겠는데? 이거 맛있겠는데? 더 해야 돼. 많이 해야 돼. 가는데 그 콩 고소함이 싸워 보이네. 야, 콩빙수. 있어 보이네. 콩빙. 먹어볼까? 간 거만? 일단 이것도 먹어봐. 콩국수에 맛이 나. 나지. 그대로? 그대로 올린 거니까. 나요 나요. 맛에 특강 영향을 주지 않는 떡. 오우! 한 조칼도 끝. 약간 그 클래식 팥빙수 느낌 나네요. 좋네. 야, 유민상 씨 빙수. 왜 나는 모든 거에 유민상 씨가 들어가는 거야? 유민상 씨 팥빙수지. 팥이 들어갔잖아. 유민상 씨 팥빙수. 유민상 씨 팥빙수. 이거 그냥 맛있어 먹이는 거야? 맛이 없을 수가 없어. 이거 좀 나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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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준현 씨 팥빙수. 아니지. 유민상 씨 팥빙수. 김준현 점이지. 이상한데 그거는? 솔직히 그래야 돼? 프린처이신데. 유민상 씨 팥빙수 팥빙수 한 점이야? 여기 민속촌인데 팔면 대박 날 것 같아. 민속촌에서? 큰 숟가락 준비해야지. 콕국수를 먹으려고 했는데 콕국수가 없어지는지 몰랐네. 다 봐야지 이거. 이게 한 입만이라고? 에이 참. 더해 더해. 도가 안 올라가지. 눌러서 싸움 어떨까요? 떠서 줘. 떠서 줘. 떠서 줘 보자. 너 해봐. 조각해 조각. 누르지 말고 여기를 더 높여. 됐다. 됐다 줘. 이거 내려놓고 줘 줘 줘. 그립을 줘. 여러분 믿어지지 않겠지만 지금 콩국수 특집 한 입만입니다. 한 입만. 야. 빨리는 빨리 빨리. 야. 빨리는 빨리 빨리. 그렇지. 마지막 스킬 빠랐어야죠. 그렇죠. 자. 자 관자놀이 관자놀이. 야. 눈알 뒤쪽이 아프기 시작하죠 이제. 그렇죠. 막막 쪽이 아프기 시작합니다. 저 뒤쪽이. 그렇죠. 그렇죠. 귀요미 장술이죠. 저희야 가라. 유민성 씨 귀여워요. 고통이었어. 너무 아프다. 아무것도 안 먹다가 생립에 아이스크림 이렇게 그러니까. 어땠어요. 진짜 그건데 약간 진짜. 제가 그 느낌. 인정비 빙수 같은. 음. 험빡수 맛은 계속 모르겠습니다. 다 좋아할 수 있는 맛이야. 이렇게 해도 전혀 상관이 없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